여유있게 다행히 한 번 해봅시다. 네. 3, 2, 1, 2. 오지 마요. 샴푸니까? 네. 준비했습니다. 행복해요? 한 번만. 진짜 행복해 보이지? 잘한다. 네. 좋습니다. 행복해요?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. 되게 좋았어요. 괜찮죠? 이거 스티커용으로 되게 좋았어요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? 네. 한 번만 더. 아,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계속 찍을 거예요. 아, 더 더. 계속 찍을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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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화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냥 작년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꼭 매년 찍어야 해? 그냥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서. 작년이 내가 좀 더 말랐었단 말이야. 근데 잘 많이 보내는 거 같은데? 다시 한 번만 어? 오래 하고 있어야 돼요? 네 한 2초 정도만 사야 돼요 어때? 멋있어? 이걸 끼고 이렇게 네 네 과하지 않을 거 같은데? 아 이거 났는데 이제 인스타 올라가면 그런 거 모든 전생의 사람도 있을 텐데 이상하지 않아요 성교? 안 해봐야 경호야 반대손 저것까지 더 납치하지 않았어 그래? 반대손 뭐? 봉 봉? 내가 이렇게 좋아할 거야 이렇게 팀에서 좋아할 거야 경호야 이렇게 네 네 선글라스 보고 한 번 할 수 있을까요? 그래 야 너는 얼굴을 좀 보여줘야 돼 그래 저런 눈자리가 얼굴을 낭비하는 거야 얼굴이 낭비하는 거야 얼굴이 낭비하는 거야 얼굴이 낭비하는 거야 아 매트 잘 할래 그러면 한 번만 이건 힙하다 힙 네 좋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 너 다 했어도 됐는데 응 에이 싫은데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무표정으로 시작해야겠죠? 네 무표정에서 긍정력으로 약간 웃으면서 웃으면서 조금 더 크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에요 이거 끄덕끄덕만 쉽지 않네 한번 해봐 한번 제가 힘들 것 같아 한번 해봐 지금 해봐 잉크 잘해? 잉크를 잘 못하는데 아니면 좀 약간 너의 빠른 그런 이미지라든지 날샌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봐 막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같은 거 괜찮지 않나요?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?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? 어 네 좋습니다 옆에 보면서 그렇지 팔을 흔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 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알려줄게 그냥 아이디어 줄게 그냥 아이디어 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웨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슬라이딩 할게 그렇지 그렇지 바로 가 그 느낌 달려서 생도 괜찮고 웨이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팔로만 하다가 손을 이렇게 하면 웨이브를 많이 줄게 이렇게 이쪽 계속 봐야겠죠? 네 네 네 네 네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습니다 네 아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야지 눈알 붙이면 하라고 하시길래 어 그쪽에서 아실 건가요? 잠시만요 너무 위험한 거 너무 위험한 거 이렇게 완전 이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이 정도로 오케이 플라이 아닐까? 많이 썼는데 천장 맞췄어 오 네 지금 거 진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에요 다른 거에요 김혜성 이거 어때요?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?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거는 재미없어? 나 빼는 거 재밌는 걸로 가야지 형은 아무래도 재밌는 거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거야 진짜 기가 막힌 것만 해주셔 전 부끄러움 없이 하시네 권창현이 형이 옆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는 밑에서 위로 올라와 밑에서 위로 올라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이렇게요? 오 이렇게 한 번 해볼까요? 밑에서 위로 올라와 네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오 보이시지? 아니 아니 하고 떨어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자 그럼 할게요 네 이렇게 약간 이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야 네 그게 더 잘 보이는 거 같아요 오케이 네 일단 점프할 때는 좀 멋있는 점프처럼 할게 뭐 잘 있었나 봐 원수도 한 번 타 하고 이렇게 다시 네 네 한 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너가 재영이가 오케이 아 이건 아니다 지금 됐습니다 네 갈게요 네 우와 우와 이거 써야겠다 이거 써야겠다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이러면 잠깐 미쳐가지고 나중에 보면 후회하거든요 근데 팬들은 되게 좋아할 거 같아요 갈게요 네 네 네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 안녕 둘 우리 둘 둘 둘 오케이 오케이 한글자막 by 한효정